빠바빠빠 야... 그... 일단 시작 한번 조지고 합시다 제가 성직 사겠습니다 저는 성직 파마입니다 난 당연히 바바리안이죠 바바리안은 없어 케이토는 싹 박현떤데 이름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니가 박사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오늘은 록스가 없기 때문에 기만해로 배탄 암물합니다 what do you say 나 이상한 거 골랐나 본데? 뭐지 이거? 지금 여기 암살자 없는 거지 오히려 좋아 어차피 암살자 해가지고 맞출 수 있는 사람 없어 안 내려도 되지 내려요 1번 핀 갑니다 예 난 파밍 안 해 죽여서 파밍해 나는 오 가 가 가 가 야 용룡아 용룡이 어딨어 용룡아 와 으쭈아 야 암살자가 칼질도 할 수 있네 야 암살자가 은신도 할 수 있어 야 내가 화염술사 할게 아 나 화염술사 할래는데 어 그래 내가 일로 할게 메이스 쓸까 3탄 총 쓸까 여튼 경우는 메이스가 낫지 않을까 타워가서 뭔가를 맞추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럼 지금 야 따라오세요 아 자기장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구나 갈까 저기 그럼 여기 먹죠 그냥 우리가 먼저 가가지고 내리는 걸 다 잡아버려 그냥 우린 초반이지 저희들 아무도 안와요 예 아 이거 그럼 저기요 저기 안와요 야 우리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요 이거 빨리 들어가야 돼요 야 붕대 먹으면서 버텨 저기 저는요? 니는 팔라딘이잖아 임마 이후들을 위해서 일생해 어 너무 아프다 이거 작전이 이거 너무 파밍에 심취했다 파밍에 심취해가지고 다 방침 야 바보는 걸어가는 거야? 차 타고 가는 게? 어 아 그냥 우리한테 오지그래냐 아이고 그럼 이 힐 받잖아 닫겠는데? 힐 있네 쟤 대가리가 그냥 죽는다 죽는다 야 깜똥 벗어봐 니 뇌 있는 건지 아니면 우동살이 있는지 한번 보게 잠깐만요 이거 운문 살 것 같은데 살려 살려볼까? 야 우리한테 빨리 기어와 가면서 깔끔하게 치죠 그냥 아 이거 자기장 때문에 영 죽지 않았나요? 야 야 살 사람은 사라 야 이거 자기 거 자기 거 먹어 자기 거 아 나 운전 안하나 왜 힐이 있는지 몰랐지 앞대가리도 이런 느낌으로는 안 하죠 맞아요 어떻게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 지금? 극복하자 극복하자 극복해 극복 극복 야 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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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나서 하고 왔었구나 아 따서고 왔었구나 아 따서고 왔었구나 아 씨 나도 하고 싶다 넌 대체 왜 팀플레이를 안 한 거야 야 야 자 이제 차분하게 서로 탓하지 말고 패배 요인을 한번 생각해보자 아니야 아니야 누구야 누구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였던 게 우리 팀이 3명이었던 게 문제였던 거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팀을 한번 껴보자 한 명을 아니야 아니야 내가 팀 한 명 아니 아니 팀을 진짜 사람 한 명 보여 올게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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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뇌어가지고 지금 왔다 아 나 진짜 나 완전 잘할 자신 있어 이게 팀플레이가 중요하네 이번판 여기 배려와 존중이죠 팀 예 배려와 존중인데 이제 행동에 따라하지 않는 걸로 하죠 아 잠깐 야 이번판에 파란 포션 죽는 거야? 죽어야죠 죽는 겁니다 그거 아파 죽는 거예요? 죽는 거랍니다 죽는 거랍니다 여러분 죽는 거래요 아 나 이상하다 여러분 팀에 파란색 물량을 필요로 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친구인가요 아니면은 찝새끼인가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내가 내가 없어져볼게 하나둘세얆 하나둘세얆 하나 두 세 얆 트 Ey Profess 아하하하하 멀멍이처럼 돌아오네? 짜자!!! 오 뭐야 야 오른쪽에 무지성으로 개빠른 사람 하나 지나갔었는데 방금 무지성이라뇨 무지성입니다 여기서 진짜 치킨 너로 인해서 먹으면 박지성이라 불러줄게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있다고? 우리 좀 약한데? 근데 우리는 팀워크가 장난 아니잖아 가 그러면 니들 써봐 내가 조용히 알지? 뭔지 알지? 오오오? 오! 써오고 있어? 아 또 쓸데없지 야아아아아아 어떠어떠어떠 어? 마법의 용이야! 싹! 이거 디도 틀려나? 디도요? 싹! 지금 방금 방금 죽었다 죽었다 얘 눕혔어 얘 먼저 죽이고 하자 얘밖에 없었나봐 여기 자기장 들어가야 돼요 빨리 가죠? 가자 가자 아 나 어떻게 여기다 화염술사보다 느리지? 뭐 투명 쓸 수 있다며 그거 하면 좀 빨라지는 거 아냐? 아니 그 상태로 뛰면 풀려요 아 가만히 있어야 돼? 아 움직여야 돼 저 걸어서 어떻게 해 저거 싸워봐라 안 보여 어떻게 해 어? 진짜 없어? 쟤들 싸우고 있는 건가 지금? 자기장부터 자기장부터 어 손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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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부터 자기장부터 오 김원혜 자 야 야 김원혜 이거 좋아 이거 아 잠깐 야야야 자기장 너무 아픈데? 나한테 붙었다 해 아 죽었어! 피 좀 살려줘 오케이 나 붙을게 야 성광! 성광 뿌려놓을게 성광! 뿌렸어! 어? 잠깐 빠질게 힐 받으러 올게 야 그거 불! 내 버프야 야 내 버프라고 용용아 그거 임마! 자 뒤로 돌아갈게 못 본다 나 못 본다 자 접근 중 접근 중 접근 중 접근 중 뒤잡았다 뒤잡았다 야 쳐아! 잡았어! 하나 잡았어 하나 잡았어 바퀴네 바퀴네 바퀴바래 야 버프 줬어 버프 줬어 바퀴 냈어 바퀴랜 바퀴랏 박지성의 ㅂ지성까지는 갔어 지금 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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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옆으로 그냥 돌게 암살자 있다 영영이 살짝 빼 나 일단 뒤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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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를 잡았어 팔라니! 팔라니 잡았어 내가 뒤잡을게 뒤잡을게 야 쟤 앞에 있다 우리 쏜다 나 숨었어 뒤로 한번 돌아볼게 영영아 버프줄게 도와달래 화염술사 오케오케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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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요 지금 우리 완벽한 3분의 4분의 3박자 그냥 쪼개고 있거든요 도망간다 조우물이 도망간다 나이스 나이스 야 영영이는 영영이 포지션이다 제가 잡자 죽여 죽여 야 쟤들끼리 싸움 붙이는게 나을거 같은데 영영이 이미 돌진했는데요 영영이 지금 지성이 없어졌어요 활쟁이 잡는중 활쟁이 컷 야 뭐냐고 팔라딘 썰중 팔라니 누웠음 야 4대2다 야 들어가 오케오차 1대1은 때리지마 때리지말라 너무 잘쓰 니 마지막 이럴때만 잘하냐 어떻게 막판 자기장 한가운데 가서 싸움 한번 해볼래 일네부터 이거 장난아니에요 이거 못막습니다 이거 나도 힐줘야돼 자판 진진씨 각당 10만원 와우 닿니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의샤원판 가죠 가시죠 요 오빠 잘해보죠 으샤으샤 아 왜 우리팀에 왜 박지성이 두명이냐고 뭐해 야 뭐야 진진씨는 니는 뭐해 니는 옆에서 그 픽해주면 되잖아 네? 너야 너 뭔 허쌉소리라이고 이럴 왜 안해? 아니 자기인줄 모르는게 걔가 어허허허헉 야 오히려 오히려 해 오히려 하자 다 부숴버려 앞에 있는사낐들 반판에도 된다고 하시는데 아 그러면은 싸우자 그냥 싸우자 둘거리로 제공하자 됐다 됐다 어이 아아아아아아악 칼라디 있었으면 이딴 행동 안 했어 배려 존중 그건 존중 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 넌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나 지금 여기 올림픽이야 나 지금 올림픽 결승이야 지금 뭔소리야 니 때문에 우리 팀 방금 예선 탈락 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야 그거 꿈이야 꿈이야 맞네? 너무하네 지금 다 실수 1택씩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신소유기 보면 몰라요? 은지원이 을이 저 맞죠? 이제 누가 나쁜 놈이죠? 배려와 존중하죠 닥쳐 나쁜 놈의 새끼야 야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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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ㅋㅋㅋㅋㅋ 오케이 그 정도 하면 알겠다 어? 저거 바닥에 뭐가 하나 떨어져있네 보급이? 이거 이거? 어디? 아니야 아니야 넌 가야지 운전이야 집중해 인마 운전수가 어디 내비게이션을 보고 있어 와 엄청 많아 내리자 내리자 이제 차 있으면 그냥 한 방에 쏠려 오우 우리 쪽 쏜다 어느 쪽에서 쐈어? 오 쏜다 석궁도 쏜다 석궁도 석궁도 여기 앞엔 위다 위다 345 345 우리 자리 안좋아 자리 안좋아 암살자 혼자 있다 어 맞았어 맞았어 집안에랑 쌤이랑 둘이 붙어있어 일단 나랑 같이 붙어 그럼 영영이랑 어딨어 암살자 저기 집안에 있거든 작은집? 내가 한번 보고 올게 습작 그게 니 유언이냐? 오케이 맞았어 맞았어 맞쏘는데? 어떻게 맞췄냐? 혼물손의 신인가? 수학공부를 그렇게 하더니 맞지 역시 수학은 센 일단 자기장 들어가면서 와 나이스 야 화염술사 방금 4명 다 맞췄어 나도 살짝 비벼볼게 오른쪽 오른쪽 본다 어 오케이 오케이 나도 오른쪽 볼게 야 영영이 저렇게 많이 쳐맞는데 피가 안나 오 야 영영이 죽는다 야 아냐 아냐 괜찮아 괜찮아 야 괜찮테메 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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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기다려 쌤쌤다 살려봐 오케이 자 화염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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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해줘 기절 기절 어 사망했어 사망했어 나이스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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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어 일단 죽였어 아 얘 진짜 피 1이었는데 이거를 유스 으아아아 아 배적 보이잖아요 아 얘네 4명인데 근데 얘네 바바리안 없는데 야 니 차례야 그럼 해치워버려 어 팔라딘 떨어져 떨어져있다 아 나 더 빨리 맞았다 야 나이스 나이스 야 영영이 잡았다 힐 힐 힐 힐 힐 힐 좀 더 위로 1 너무 높았어 다 죽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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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기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이스 다 죽였어 근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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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잡았다 하나 덜 잡았다 1 1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살짝 빠져볼까 쟤에 싸우겠어 우리 1때문에 1줄어들고 나이스 나이스 오 괴족좋아요 나이스 야 바바리야만 해줘 김원혜 혼자 잘하고있거든 김원혜씨 그냥 바닥에다 쏘면 돼요 나이스 야 4대4다 이거 4대4 아니다 야 3대3 김원혜 3번 던져 3번 애들 경로에다가 3번 3번 메테오 아 주먹질 좀 그만하고 잡아 잡아 죽여 죽여 나이스 메테오 떨어졌어 메테오 메테 이거 우리꺼야 나이스 잡았다 죽였어 죽였어 얘만 잡으면 돼 팔로디만 잡으면 돼 어디갔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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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않았다 아이고 단니님 배정님은 그거 김원혜님 다 주시죠 인정 내가 다했다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방금 같은 경우 당신 무슨 역할이었죠 나레이션이랄까 시청자들이 심심하지 않게 모든 이들의 상황을 브리핑해주는 김원혜 잘하던데 잘한다니까요 나 혼수 덕이었다 혼수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이거 좀 보호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원혜에요 영상마저 보호가주세요 안 본다구요 저는